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발용점점! 행복하다! Joanna. ong.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간장게장 양념게장 먹방 레츠고! 오늘 음식은 정수게장이라는 곳에서 택배로 받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간장게장부터 오, 왜 이렇게 커? 원래 이렇게 개가 컸나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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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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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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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이건 진짜 밥도둑 얘는 밥을 비벼서 꼭 먹어야 할 맛입니다 와 이 간장게장은 약간 그 바다 내음이 느껴져서 비린거 못먹으시는 분은 힘들수도 있는데 이 양념게장은 와 이건 무슨 치킨보다 맛있어요 양념치킨 이런거 생각도 안나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강추 핫 핫 핫 핫 핫 핫 미쳤다 핫 핫 핫 핫 핫 핫 랩뿌리 밥 두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간장게장용, 하나는 양념게장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스프디오, 면, 조개, two- publishes 썰어주세요 면이 면까지 잘 익어진다고 부탁드립니다. 그냥 먹기 좋은 듯 청양고추 계란 바삭바삭 272 nhw 아, 나흐 sıh 계란 자, 먹어볼게요 전장게장 비빔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물리버블 너무 맛있다 오징어 계란 화룡점정 간장과 양념의 조화 간장과 양념의 조화 이것도 맛있네요 와우, 행복하다 간장게장 vs 양념게장 저는 양념게장 와, 양념게장 소스가 말도 안됩니다, 진짜로 너무 맛있었어요 자,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하하 제bags 해주세요 먹방 안내여 펜스탕 펜스탕 장면 씹어볼게요 오根 루니